보고싶고 듣고싶어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어 알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 영심이 영심이 보고싶고 듣고싶어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해봐 해봐 실수해도 좋아 넌 아직 어둠이 아니니까 해봐 해봐 어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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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례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에도 이미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반 반장을 맡아오던 경애가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 9월쑤 아니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전학을 간다는데 야호라고 그대로 살사 경애야 인사라도 하렴구나 네 선생님 선생님 마지막으로 월수기에게 선물을 주고싶어요 월수기를 용서해주세요 9월쑤 앉아 과연 반장은 달라 멋있다 그간 본이 아니게 나한테서 섭섭했던 사람도 많을거야 그러나 이해해줘 그게 내 본심은 아니었어 반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아우 얄묘 경애 고개집에 끝까지 날 약올리고 갔어 이제 새 반장을 뽑아야겠구나 뽑겠지 그치만 장영재나 백음순이는 안돼 반장선거는 뭐 너 혼자서 하는거니? 그건 아니지만 그애들은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막겠다 이거야 영심아 도시락 얘기 괜히 꺼냈나봐 아우 갑자기 배가 고파진다 난 다이어트 중이야 영심아 배고픈데 우리 오징어의 땅콩 사먹자 물렀거라 영심아 영심아 내 생각엔 말이야 영심이 니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랑 안될게 뭐 있니? 니가 남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춘건 아니지만 사실 니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 말이야 바른말이지 우리 반에서 너만큼 통솔력 있는 애가 또 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영심아 꿈꾸게 뭐 들어가려면 쳐다보지 말라고 어? 저 긴 얘기할거 없어 너도 출마해 내가 발벗고 나서줄테니까 말이야 어때? 영심아 너 혼자서 빵값을 다 내서 어떡하니? 뭘 이런걸 가지고 흠흠 그런데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응? 만약 반장선거에 나갔다가 표가 적게 나오면 망신이지 뭐 하하 아니 얘가 정말 출마하려나봐 난 성적도 중간밖에 안되고 바로 그거야 넌 생긴것도 별로지만은 성적도 그렇고 성격이나 매너 모든게 별로거든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니? 솔직히 말해서 넌 남의 얘기 홀랑홀랑 잘도 넘어가고 심부름 시켜먹기 좋거든 이제 알았어 네 본심을 영심아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은 네가 이 시대에 맞는 보통소녀라는 얘기야 보통소녀? 응 사실 내가 넘어가도 그냥 홀랑 넘어가는게 아니야 네 말대로 한번 해보겠어 참 영심아 너 선거자금은 충분히 준비해놔라 선거자금? 그래 네가 반장이 뽑혀야되는 이유를 길거리에서 설명할 순 없잖니 빵이라도 먹으면서 부드럽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얘기를 한다면 효과도 훨씬 크지 않겠어? 그건 그래 선거자금은 염념아 이 오영심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투자해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여튼 내일부터 내 선전 해줘야 된다 알았어 염념아 아니 애가 어디서? 엄마 나 말 시키지 마세요 나 쑥 넘어가겠어요 글쎄 있잖아요 영심이가 우리 반장선거에 나간대요 남들은 반장선거에라도 나가보니 좋겠다 하긴 나같은 사람이 하나만 더 있어도 내가 반장선거에 이쁘고 하는 것 같아 뭐라고? 정말이냐? 내가 반장선거에 나간다고? 네 제가 꼭 돼야하는 이유가 많다고 권유하는 친구들이 많아 영심아 이 아빤 반장 오영심이보다 자연인 오영심이 더 좋아요 그런 쓸데없는데 신경쓸 거 없어요 석달치 용돈을 미리 받아 그걸 투자해 반장이 되보겠다는 데 들어주세요 안 돼요 그만둘 두세요 슬퍼요 아빠한테까지 형편없는 딸로 주급당하는 건 포기하겠어요 포기하면 되잖아요 잘 생각했다 빨리 포기하는 자가 빨리 일어서는 법이지 아니 이가 당신 그러다 영심이가 인생 전부를 포기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영심이가 반장을 해서는 안 되라는 법이 있어요 영심아 몇 달 치라고 했지? 속대죠 예타 그런데 말이다 너 혹시 이건 가정인데 너 가정법이란 걸 배웠지 만약에 말이다 네가 차점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너하거나 슬퍼하진 말아라 인생은 그런 것 지나간 것은 아무리 큰 슬픔이라도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나무리 하하하하 잘 하셨어요 여보 반장 선거에 새 떨어지면은 그 뒤에는 당신이 책임져요 영심아 하하하하 언니 뭐야 나 바빠 자 이거 영심이 언니 반장 선거에 붙였어 으하하하 슬심아 정말 고맙다 cros고, jamin army spots 나네 해낼 거야 호우, 이 시스터 뽀뽀 그래 수니건 꼭 약속해 줘 약속? 만약 반장에 떨어지면 2배를 갚겠다는 말이야 이 hustle 끝나 이, 건네! 뭐니뭐니 해도 반장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야 맞아, 반장껌은 1등하는 금순이 뿐이야 자, 역시 우리 반을 발전을 위한 때문에 용자는 밀어줘야 해 맞아 너희들 이따가 우리 집에 올래? 너희 집에는 왜? 오늘이 용자 생일이래 기지배들, 반장이 뭐 대단하다고 다 지나간 생일잔치를 또 해 지난번 생일잔치는 양력이고, 오늘은 음력이래 그래 봤자지 고유미가 반장이 되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여러분 조용히, 백음순이 반장이 되어야 하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어 강형자가 되어야 하는 데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오영심이도 출마했다 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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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이 웃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어요 나도 영심이가 어려운 결심을 할 때 너무 기가 차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 장점이 있고, 할 얘기가 있는 법 오영심이가 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10가지가 있어요 자, 10가지! 10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뭐 이 자리에서 구구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Capital- 둘, 셋, 셋, 넌, 셋 아줌마, 여기 한 점씩 더요! 여기도요! 영심아, 대상황이지? 애들의 질문 검사에는 평소에 네 말투로 대답해 약간 어리숙한 네 그대로가 좋아 어리숙아, 여긴 네가 좀 맡아줘야겠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집에 좀 다녀와야겠다 알았어, 내가 쟤 얘기 잘할 테니까 염려 말고 갔다와 아! 오영심! 잘 먹을게, 영심아! 오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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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엄마! 엄마! 얼마가 좋았어? 아, 영심아! 빨리 내놔, 나 지금 급히 가야 한단 말이야 아, 영심아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취소하게 그런 얘기까지 해야하니?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봐 버스포밖에 없어 영심아, 영심아 기다리려고! 영심아, 왜 그래? 사정 얘기를 해 봐 그럼 어떻게든 널 도와줄 테니까 그만둬! 겨우 버스포 세 개가 뭐니? 엄마가 외출하셔서 그랬어, 진짜야 치사한 변명 그만둬! 한마디 확실해 해 두겠는데 그 뒤에 나무가 보이지? 그 나무에 올라가 봐 이 큰 나무를 어떻게 해? 그것 봐, 너와 나 사이는 그런 차이야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란 말이야 뭐라고? 그런 뜻이라면 올라갈 수 있어 난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구 재밌어 그 영화 봐서 끝났어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영심아, 영심아 첫 번째 이유는 영심이가 못생겼다는 거야 맞아, 걔는 고분고분하거든 두 번째 이유는 영심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거야 당장은 무조건 일을 잘해야 돼 맞아, 자기 공부를 뒤로 밀어야지 셋째, 영심이가 약간 바보 같다는 점 그건 좀 너무했다 그래, 너무했어 너무했어 아냐, 똑똑한 애들이 우리 심부름을 제대로 해 줄 것 같니? 그리고 넷째 영심이 하는 짓이 어린애 같아서 부려먹기 좋다는 점이고 다섯째, 영심이는 변덕이 팥죽 꿀 듯 어머, 오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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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새로운 주인공, 보통 사람이시니 보통 소녀, 영심이 영심이 영심아, 오해하지마 사실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네 선전을 한다면 니가 좀 빠지잖니? 이건 다 작전이야 아무리 해, 그리고 무슨 작전이 그러니? 어허허, 시리시리라는 작전 허허허, 시리시리라는 작전 허허, 시리시리 어, 나한테 좀 어려워 아직 그것보다도 일단 25명을 확보해 놨으니까 당선은 틀림없어 영심아, 잘 돼가니? 한마디로 슬퍼지는 거 있지 우리 반 애들은 말이야, 치사하게 빵 한 접시에 난 당선이 돼도 사퇴해야 할까 봐 나도 그러길 원해 뭐라고? 그, 아니, 그, 그런 뜻이 아니고 니가 반장이 되면 너와 내가 수준이 안 맞아 점점 멀어질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고 어서 가져온 거나 내놔 자 내게 돈 좀 꽂았다고 해서 위세부리지마 언젠가는 갚을 거야 안 갚아도 돼 갚을 거야 그래, 그래, 갚아 갚으라고? 갚으라고? 치사하게, 요랬다, 조랬다 영심아 언젠가 여자애를 하나만 사귀면 쟤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은 물론 어두운 밤에 촛불이 되고 캄캄한 밤에 찌개 백반에 주부가 되고 동떡찌개 엄마 오빠 아니, 왜 맵 영심아, 뭐하드라 밤새 소란이냐 너 땜에 간밤에 잠도 설쳤다 이거 이렇게 무신경하긴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동생의 사정도 모르고 뭐라고 네가 반장이 부부를 그래, 오늘이 선거 날이야 재수없는 소리 해가지고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오빠 책임이야 왜 아살아서 그런 무시무시한 선거 전에 끼어들긴 싫으니까 알았어 그 대신 오빠 용돈 절반은 내게 양보해줘 어, 선거 비용이야 어이, 저, 저... 나한테 아, 내친김에 내 책상 한대 좀 닦아줄래? 허허 그러지, 뭐 기왕에 데려거든 압도적으로 뽑혀야 돼 영심아 대신 청소를 해주니까 홍이가 뭐라고 그랬던 고맙대 그리고 간장 자격은 나밖에 없대 잘했어 니 지지자가 벌써 40명이 넘었어 그렇게 밀고 나가 흠 기왕에 데려거든 압도적으로 뽑혀야 너도 떳떳한 반장 노르스라지 안 그래? 흠 흠 흠 흠 한치, 내 말 한마디면은 뭐든지 영심이라 해준단 말야 어머나, 정말 월숙아, 내일 좀 대신 시켜줘, 응? 너도 알았어, 나한테 막혀 흠 흠 흠 흠 흠 조용조용히 그럼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를 듣기로 하겠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난 여러분께 구태여 날 찍어달리진 않겠어 난 전교에서 1등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욱 노력해서 전국 1등을 꼭 해내서 우리 학교의 명예를 빛내어 보겠어 그러자면 반장 같은 일을 볼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애 흠 흠 하지만 꼭 시켜준다면 노력은 해볼게 난 이상이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왜 우리는 3개씩 끝나는 점심시간 직전에 허기진배를 달콤한 초콜릿 한조각과 따뜻한 홍차로 간식할 수가 없나요? 왜 우리는 소중한 휴식시간을 2채음향의 오디오를 들으며 휴식할 수가 없나요? 이 모든 의문을 대변할 수 있는 장영자 반장이 되겠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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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약한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반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반장이 될 것이라고 이 연사 큰소리로 큰소리로 왈칩니다 훌륭해요 참 좋은 연설이었어요 자 그럼 각자 한 사람씩 이름을 써내도록 장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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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음순 장용자 오유미 조용히 조용히 장용자 장용자 오유미 장용자 장용자 백음순 장용자 장용자 아니 어떻게 된거야 영심이 니표는 하나도 안나오고 그걸 알지 못하나오고 그걸 알지 못하나오고 뭐 압도적이라고 장용자 걱정마 마지막에 니표가 몰표로 쏟아져 나왔으니까 이게 누구야 어 어 용심아 미안해 그 빵집에서 만나 오늘은 내가 살게 고마워 월숙아 넌 내게 내 자신을 일깨워준 고마운 친구야 빵값으로 3개월치 용돈을 날리긴 했지만 말이야 오우 멋있다 너의 내면에 그런 성숙한 어른스러움이 숨어있다니 멋진 역전이야 그런 걸 진작 알았으면 나도 널 찍어줄걸 그랬지 에효, 그reshold 너 안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구겨놓고 끝까지 배신, 배신자 열리내내 울고말깣rim, 무의했던구 엇 massive 너무 너무 배함 나 도서관에 갔다고 그래 뭐야 왜 나 그랬어 내가 반장 성도에 떨어진 걸 비웃기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잊어버려 그 까지 꺼 오늘이야말로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네가 그렇게 원하든 이 나무에 올라가 보이겠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어 알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 영심이 영심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어 꼭 해봐 해봐 주소해 도서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